안녕하세요 오늘 먹갈치 판매 영상입니다 한 띠짜리에요 엄청 크다 위에는 삼지가 넓네요 그 다음에 두띠짜리입니다 두띠짜리도 위에는 삼지 정도 돼요 한띠보다 두띠가 더 작아요 마리스도 더 많고요 저울 재 볼게요 한띠짜리입니다 뱉어진게 어쩌다 한두 마리씩 있구요 속시열 속시열 삼지에요 무게를 재보니까요 23 한상자 23.4kg 나가구요 마리스는 76mm입니다 여러상자라서 무게 및 마리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팀 먹갈치 두팀 먹갈치 부어볼게요 두팀 먹갈치 그래도 시열 괜찮은데 뱉어진거 한두 마리씩 보여요 이렇게 얘도 삼지 나옵니다 무게랑 마리스 재 볼게요 20.8kg 나가구요 89마리 올라갑니다 이것도 여러상자라서 무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차이 있어요 마리스도 마찬가지구요 오늘은 손질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뱉어든게 많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액을 보려면 동영상 바로 밑에 제목 또는 더보기 누르시거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면은 내용글에 금액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상자 반반상자로 판매할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합시오